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어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양이신걸이 수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꼭 아드기아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고 이러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승하여졌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승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변교 요한 보습고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손을 움켜쥐었다 다시 펼쳐봅니다. 몇 번이고 움켜쥐고 펼쳐보고 그러다 잠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등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고생했다라며 스스로를 토닥여 봅니다. 얼마나 많이 지려고 애를 태웠을까요? 얼마나 내려놓으려 참고 또 참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숨지 마라. 더 이상 기죽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너를 다그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선보인 적이 있을까 싶어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또는 딸로서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정작 무엇인가 움켜쥐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흐망한 손 하나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은 제 이름과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일은 우리 각자가 먼저 해나가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손을 뻗어야 하는 일, 적어도 그 일을 먼저 하여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곳곳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려 모여드는 이들은 여전히 손을 꼭 움켜쥐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우기듯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도대체 왜 쥐고 있는지 모른 채 그들은 하느님을 고백하며 하느님을 죽일 것입니다. 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말입니다.